네,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다형성이라는 것, 또 클래스라는 것, 또 상속이라는 것, 그리고 오버라이딩이라는 이것들이 결합해서 결국에 다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전에 그 업스트랙트 수업에서 추상 쪽 수업에서 살펴봤던 세 번째 예제,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. 그 예제를 조금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제의 내용을 조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그 예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는데, 그때는 아직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상태로 뒀던 거거든요. 자,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예제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쭉 드리고,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카큘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이 카큘레이터 데코 플러스와 카큘레이터 데코 마이너스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카큘레이터 클래스에는 추상 클래스인, 추상 메소드인 abstract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구요. 그리고 abstract average avg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것들은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죠. 그 다음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데, 이 run이라는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 sum과 average를 순차적으로 호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메소드입니다. 즉,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sum과 sum을 호출하고, 그 다음에 average를 호출하는 것이 이 메소드의 역할인 거죠.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인 calculator-deco-와 calculator-deco-는 각각 나란히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인 sum과 average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. 즉, 실제 내용은 sum과 average에 있는 것이죠. 자,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로직이구요. 이 로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, 코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.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냐면, calculator-deco-plus의 인스턴스인 c1, 데이터 타입은 calculator-deco-plus죠. 자, c1 set-offer-end 10과 20으로 호출해서 c1 run을 하면, 자, 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sum과 average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구요. 그리고 calculator-deco-를 run을 하게 되면, 역시 마찬가지로 calculator-deco-에 정의되어 있는 sum과 average의 구현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죠. 자, 이것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의 코드인데요. 그 코드를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, 조금밖에 안 바꿨습니다. 자, 여기 변경된 부분만 살펴보면, 기존의 내용과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, 자, calculator-위에 있는 게 옛날 내용입니다. 예제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서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게 예전 내용인데, 예전 내용에는 어, c1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, 데이터 타입이 calculator-deco-plus였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c1이라는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calculator-입니다. 그리고 calculator-deco-plus의 부모 클래스, 상위 클래스인 것이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이 calculator-deco-라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c2의 데이터 타입 역시 calculator로 지정했습니다. 그리고 calculator는 역시 마찬가지로 calculator-deco-의 부모이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c1이라고 하는 변수와 c2라는 변수의 각각 서로 다른 클래스를 담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클래스를 담은 저 두 개의 인스턴스는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, 여러분이 run을 호출했을 때 run 내부적으로 실행될 sum과 average의 구체적인 구현은 다르기 때문에 자, 여기 있는 이것이 동작하는, 이 run을 실행했을 때 동작하는 것과 이 run을 실행했을 때 동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. 방금 살펴본 예제를 제가 또 한 번 조금 바꿔봤는데요. 어떻게 바꿨냐면, 자, 우선 이 calculator-demo라고 하는 클래스에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. 그리고 execute라는 메소드는 일단 system-out-print-ln에서 실행결과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고요. 그리고 carry라고 하는 변수의 run을 호출하고 있는데요. 이 carry라고 하는 이것은 execute의 매개변수입니다. 그리고 이 매개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입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calculator-deco-plus라고 하는 이것을 c1에 담았고 그리고 c1의 left-right 값을 세팅을 했죠.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calculator-deco-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 c2의 left-right 값을 세팅을 한 상태에서 execute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는데 그때 인자로 c1과 c2를 전달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c1과 c2는 이 execute라는 메소드의 매개변수의 인자로 흘러들어가서 데이터 타입은 calculator죠. 자, calculator.run을 해서 이 각각의 메소드에 정의되어 있는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만약에 여러분이 다형성이라는 이 특성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꾸셨어야 될 겁니다. 자, 여기 있는 calculato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deco-plus로 바꾸고요. 자기 자신의 데이터 타입을 쓰는 거죠. 마이너스로 바꿉니다. 그러면 일단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execute의 매개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이것은 음... 이 첫 번째 execute 첫 번째 execute의 인자인 c1 c1은 데이터 타입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일치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, 두 번째 데이터 타입인 두 번째 c2라고 하는 이 매개변수로 전달된 c2 인자는 자, calculator.deco-죠. 그런데 execute 메소드가 수용하는 어... 매개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calculator.deco-이기 때문에 자,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.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. 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좋은 설계라고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? 똑같은 코드가 거의 똑같은 내용 거의가 아니다.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죠.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두 개의 메소드를 정의해서 오버라이딩을 사용해야 돼 오버로딩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여러분이 이 두 개의 클래스가 같은 부모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두 개의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을 공통된 부모인 calculator로 지정을 하고 이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의 매개변수로 여러분이 calculator를 받는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지만 공통된 부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부모는 그 부모의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데이터 타입에 정의되어 있는 run을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심지어 그 호출하는 대상인 이 칼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. 바로 이것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완전히